해가지고 약먹고 경황식품군요, 경황식품으로 지금 영양을 다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오메가3에다가 로얄젤리, 로얄젤리. 형. 아 잠시만, 냉장고를 열어봐야 돼. 뭐야, 나 깜짝 놀랐어. 술집이야? 냉장고에 술만 있어. 남자들끼리 살다 보니까. 야, 이거는 호부지 그분이 시킨 생맥주 아니니? 네, 생맥주 먹다가 남은 거야. 야, 이건 뭐야, 김? 옥수수. 이 치즈가 왜 많아? 안주로. 안주, 다 안주. 안주야, 지금 이거. 지금 다 안주권이에요. 이런 거, 이런 거. 아까 나온 일에 주면서 있을 수 없는 김치 싸우기를 봤잖아요. 그렇다니까. 나도 혼자 생각해서 많이 먹었어. 그렇죠, 맛있잖아요. 내가 혼자 살아서 알아. 이거는 밥 해본 지 오래된 밥이지. 그래? 봐봐. 예전에 사실 해 먹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저 소시지와 참치. 즉석 밥이 있으니까 밥을 안 해 먹지. 이 기분이 뭔지 알아요? 이 동네에서 한 분야에서는 최고의 회. 나름대로 최고의 회. 그게 가정집에는 저런 게 없거든. 그렇죠. 아휴, 불가 나의 한 정말 10년 전 생각이 난 겁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진짜? 김남우 씨가 이게 손맛으로 굉장히 유명하신데. 밑반찬. 밥도둑.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기다려, 기다려. 어쨌든 집밥을 많이 못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 토니에게 집밥은 어떤 의미예요? 아버님이 음식을 잘 하셔서 미국에 있을 때는 아버님이 한식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 찌개랑 밥이랑 이렇게? 사실 한국에서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강원도에 계세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사실 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솔직히 어머님께서는 다 김치나 이런 밑반찬은 다 제공을 해주시고? 네.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뭐 가끔 이제 이런 뭐 곰탕. 네. 직접 어머니가 장성들을 써드린 거. 아이고, 야. 포장을 해서 보내주세요. 네. 바로바로 먹어야지 저걸. 그래. 한 1년 된 거 같은데. 나도 조각 때 저거 엄마가 좀 해줬어. 나도. 한 끼를 먹으면 뭘 제일 먹고 싶어? 저는 그러면 아무래도 어머님이 해주셨던 음식이 제일 먹고 싶죠. 어떤 거?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음식이? 제가 강원도 가면 어머님이 민박집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회식을 많이 갔어요. 회사에서 회식을 가면 보통 이제 술을 많이 먹잖아요, 전날. 그럼 다음날 회장으로 어머님이 백숙을, 백숙을 해주셨어요. 백숙. 진짜 맛있거든요. 네? 네? 맛있다고 백숙이. 아,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닭을 어디서 잡아놔. 아, 닭이 마트 간 풍이다. 근데 중요한 건 형, 백숙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맞다. 그렇지. 얘네랑 백숙이랑. 그렇긴 하죠. 또 얘네랑. 맞네요. 딱 떨어지네. 식상으로. 안 드신 걸로 알고. 김나홍식의 어떤 그. 정말. 오늘 어떤 밥도 드게. 현충원과도 봐요. 우리가 뽑은 MVP 반찬이야. 아니, 그 속에서도 이것도 더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먹어, 먹어. 뭐 같아, 이거? 생선 같은데? 생선이죠? 그렇지, 생선이지. 와, 근데 어쩌면. 황태 아니에요? 아니, 아니. 황태가 아닌 것 같아요. 황태는 조금 이게 거칠한 그런 게 있는데. 최고 1등급. 영광 보리굴비. 와. 식기 귀찮아. 이거는 3년 됐는데. 매실이. 네. 매실이 3년 되면 이 묽긍묽글해져야 되거든. 3년 이게 숙성시킨 건지 네가 이해를 해봐라. 맞는지. 3년에 이런 맛이 나는지. 3년은 묵. 다시 됐죠. 묵힌 거네. 근데 이거 소화제야. 소화제. 3년인데 이렇게 싹싹싹해. 매실이야, 매실. 이거는. 아, 이거야. 최다 덮어, 최다 덮어. 가능하면 이제 내가. 야, 자꾸 기대된다. 볶음 고추장.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네가 봐, 네가 밥이랑 비워. 하하. 하하. 하하하하하하. 이 맛이야. 이 맛이야. 맛있지? 우와. 우와. 현중이도 좀 줘야 되는데. 그래, 둘이 아스카소는. 맞나? 아, 성게림 많아. 저희는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야 안 맞냐? 너무 많이 인정해. 이게 인자계인 인자계인 자체가. 이 자체가. 나왔다.